네 네 네 눈물이 많다 네 애가 많다 응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응?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집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돼요 지금 집이요? 우리 집안 엄마 아빠 또 우리 형제 일신 내 식구들 한마마한테도 한 궁에서 지붕 안에서 사라를 가야 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르고 봐 네 장녀죠 네 장녀다 보니 내가 나몰라라고 나만 살 수는 없는데 네 가끔은 정말로 장녀 이런 걸 떠나서 네 도망가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언니의 마음 그냥 다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애 좋게 지내려고 내가 넘어가려고 참고 사는 중 밖에 동생이 왔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성격도 틀리고요 너무 틀려요 네 그리고 나도 까칠하지만 쟤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나는 앞에서 요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나는 앞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쟤는 뒤에서 얘기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 왜 뒷부분을 치냐 이거 그리고 좀 어쩔 때는 정이 없나 뭐 이럴 정도로 좀 어떨 땐 나도 지금 내 입장이 너무 힘들지만 언니라서 동생을 챙겨야 되고 언니라서 내 부모를 챙겨야 되는 입장 응 근데 본인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응 본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회사 직장인으로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자리는 그냥 응 먹고 살아야 돼서 회사를 그냥 이동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 응 또한 거기에 본인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우리 언니는 아 그래요 네 또 내 어떤 걱정을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보다 상대들의 얘기를 내가 더 많이 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야 네 들어주는 편이에요 응 들어주고 어떤 나도 모르게 위안을 해주고 네 나도 모르게 답은 내려줄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게 답도 내려줄 수 있는 그 팔자 중에 하나인 치다 응 본인 같은 경우가 응 그러다 보니 더 외로운 팔자가 더 외로워 응 응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 어 맞아요 어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이 나이 먹었지만 올해 삼지 아홉 수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구설 음 괜히 내가 우울함 오 요즘에 좀 그래요 어 이유 없이 센치함이 거기에 다 옛날에도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괜히 내가 혼자 이게 미안해요 갱년기가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오르락내리락이 내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게 들어와 있다 요즘에 되게 심해요 응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보니 빨개져 오 망사람 근데 요즘 감정 기복 때문에 더더욱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응 내가 가슴이 심장이 뜨거웠다가 안 뜨거웠다 이렇게 하는 지금 확 올랐다가 맞아 누가 보면 오 오 아주 변사가 변사가 음 아유 엄청납니다 지금 응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의 존재성이 아닌데 우울증이어서 우울해지고 또 회사에서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도 되어도 있고 일도 왠지 모르게 무겁고 일하기도 싫고 솔직히 얘기하면 응 그렇다고 딱히 재미있는 일이 있나? 그렇지도 않아 응 응 자 본인이 외로워서 혼자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응 어 그래요 네 응 그러기 때문에 또 갇혀야 될 건 있어 연애할 나이에는 연애해야 되고 결혼할 나이에는 결혼해야 된다는 나만의 고정관념이 확실한 게 있어 응 그러고 싶죠 응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바지런은 해 응 부지런은도 하시고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대고 싶은데 이제는 본인이 연애하죠 해요 네 연애를 하는데도 그냥 연애 상대고 뭐 이거인데 결혼 상대는 지금 내가 아니라는 뜻이야 아니에요 네 언니가 연애를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할 남편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 네 솔직히 내가 궁합을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응 응 궁합을 보면 뭐하니 너의 이상형 내가 기대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언니는 아빠처럼 보곤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응 그리고 뭔지 내가 다 끌고 나가지 않고 맞아 그리고 이 정도는 남자가 이렇게 가면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내 절을 하고 맞아 맞아 서포트는 엄청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똑똑적인 사람들 잘난 사람들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응 또 거기에 조금 책임감이나 이런 걸 근면성실하지 못한 이들을 만나게 되면 내 눈에 차지 않고 안 차요 네 너는 꼴 못 봐요 어 못 봐요 남자가 네 그리고 약속도 취미도 정당하게 적당하게 하는 건 봐도 그 이상을 넘어가면 못 봐요 그렇죠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이해를 못해요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술을 한잔 먹다면 2차에 3차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삑이야 그래서 내 선에서 넘으면 언니는 연애에 철학이 정확히 있는 여자야 맞아요 선이 정확해요 어 그 남자가 아무리 장동근 것처럼 생겼어도 너가 이렇지 않으면 난 삑이야 맞아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어 그게 다 그렇지 않나요? 눈에 콩깍지 있으면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모래도 하나 좋아서 덮어갈 수 있어요 응 참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까칠한 건지 저들이 정말 나를 못 맞추는 건지 나의 성격을 못 맞추는 건지 아리까리하다 이 소린 거야 음 자 이 까칠함을 내려라 어떻게 두 자매가 둘 다 까칠하니 까칠하죠 까칠한 거는 같자면 서로 이상한 건 또 틀려 너무 달라요 어 또 틀려 나는 일어나면 이제 그냥 그러니? 본인은 본인 제작을 찾아야 돼 네 자 연애는 한다 그래도 결혼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 언니가 결혼을 한다 그래도 내가 잔소리를 엄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이 네 그냥 무난무난한 것뿐인 거지 언니 성에 차지는 않아고요 음 솔직히 맞아요 뭐 남자친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본인을 점을 보러 왔으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지라 응 내가 지금 한 번에 단칼에 자를 수는 없고 이별을 통보를 할 수 없어서 응 지금 또 꼽죠 다른 남자를 특히 만날 건 없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응? 우리 언니가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인연줄이 하나구나 응 근데 우리 언니가 이게 욕심인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자꾸 누구를 만나면서도 성에 성에 안 찼데 누구를 만나면서도 정말 이런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너는 겉으로 바람 비는 게 아니라 속으로 바람을 비는 거야 이해가요? 어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바람이 아 아 남자가 나는 결혼했으면 좋겠고 아 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어 난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너도 언니도 언니도 모르게 그게 속으로 바람이에요 속으로 바람이 아 만나는데 생각을 해봐 남자친구가 언니랑 연애는 해 아 근데 난 아내는 이런 여자를 얻을 거고 아 그렇지 어 나는 안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 그럼 기분 나쁘죠 맞아 지금 언니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응? 불만이 왜 없어 자 부부는 싸워야 부부야 맞아 부부 싸움을 해야 부부인 거고 네 연애도 응 싸우기도 하지만 재밌게 즐겨라는 게 연애거든 응 그 사람들이 바람을 비고 즐기려고 응 그잖아 근데 지금 즐겨라 하는데 너무 심각하단 말이야 응 결혼할 거 아니라며 응 언니 결혼할 거 아니야 언니 남자친구 있지만 이 상대는 저랑 결혼하는 너 응 난 모르겠어 그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여서 응 그건 그게 뭐니 옆에 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운 48자로 누가 없으면 안 되는 8자라고 나쁘단 뜻이 아니야 오해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올해 내년 수 41 수에는 뭔지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이랑 100% 이별을 한다 내년 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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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이별수 내년 내후년에 네 나가는 상대는 100% 이별수가 있어 응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란기가 오고 나도 모르게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또 우울증에 더 외로움이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들어오면 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 나라는 이름의 존재성 나라는 사람의 존재성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응 나의 조급함인가 내 스스로가 뭐를 확고해서 온 건가 뒤를 바라보니 결혼할 시급도 많았는데 내가 스스로가 조금 후회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가면 더더욱 확고함이 돼야 되는데 정확함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패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나도 기대고 싶어 아 근데 누군가가 나를 좀 끌어주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뒤에서 서포터하고 이런 건 참 잘할 수 있어 근데 앞을 끌고 가는 남자 하다못해 재테크도 가능한 남자 하다못해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는 남자 또 거기에 재미지기까지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거기에 가정에 충실하고 충실한 남자 우리 언니는 결혼을 해서 달란한 가정을 갖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응 애도 무척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애는 좋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게 나이대예요 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음 맞는 거 같아요 나같이 혹여 혹시라도 응 너무 외롭게 키우진 않을까 어 맞아 또 나같이 내 부모처럼 자기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진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만족을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같은 딸이 자식이 아들이 혹여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응 이런 거에 자신감이 없고 나이에 또 자신감이 없고 응 엄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돼요 되면 무척이라도 까다롭게 하다못해 온도까지 맞출 여자야 응 저 그럴 거 같아서 더 무서워요 응 이게 본인이 본인을 잡아먹는 성격인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야 뇌가 신랄이 없고 머리가 신랄이 없고 마음이 신랄이 없다 맞아 네 나 솔직히 가여워 뭐가 없어 가여운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괴롭혀서요 응 그게 남을 해야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그렇죠 남한테 풀진 않죠 풀지를 못하는 성격인지라 맞아 그러니 마음속을 무조건 내가 기대고 싶고 거기에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말 안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응 맞아 집에서 도망나서 살았는데 응 다시 도망갈 것이 필요한데 그게 정해져 있고 확실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야 응 맞아 응 그래서 연애도 그냥 딱 껴라 이거 아니면 1년 2년 끌고 가는 여자야 응 응 아니거든요 내치고 응 나도 아파 죽겠는데 쟤 내가 이런다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남자친구 마음부터 쟤 아플까 이렇게 뭔지 모르게 속아 거기 것이 응 조금은 달라 응 그런 자손이다 자 위로운 사주의 팔자다 내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다 네 그러니 조금 내리시고 네 내가 결혼을 마흔이나 넘어서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 마흔 넘어 할 순 있어요 응 할 순 있어 응 할 수 있는 거 팁 하나 줄게 네 결혼을 못할 사주 팔자다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너는 일부 종사 못할 팔자다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근데 내가 온 일을 볼 적에는 네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고 네 근데 내가 다 찬 거야 응 아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사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되는 우격을 벌였던 거야 네 그리고 결혼은 둘이 만나는 거야 내 가정환경 내 부모 생각하지 마라 응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했어 우리 언니가 막 정말 화목한 가정 속에서 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너무 갈망을 하다 보니 응 우리 언니 스스로도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학대받고 이건 아닌데 응 그건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내로서의 기대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남자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백마 탄 왕자가 안 와 백마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남자는 있겠다 마흔 넘어서 네 걸어오면 같이 네 손잡고 걸어가려고 마음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네 욕심을 버리라는 것보단 네 눈을 바꿔 음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사람이 그랬잖아 우리 다 잘돼 커 걸어요 네 우리 일어나면 다 그래 네 그리고 생기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다 화장실 가요 네 그렇지? 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다 주름이 생겨요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깨끗한 것 같아 깨끗하지 못해 그런 것도 있어 네 운은 안 좋으면 힘들 때도 있어요 음 근데 그래도 언니가 바라보는 성실한 남자는 들어올 수 있으니 결혼하기 무척이나 힘들지만 그 힘든 운세가 음 언니의 성격 때문에 언니가 그동안에 결혼을 못할 여자는 아니었어 음 근데 네가 찼다고 음 그동안에 차고 보니까 음 남자가 네 더 만나기가 두렵고 없어 없죠 네 없어 그래도 못난 얼굴은 아니란 말이야 못난 성격도 아니고 음 근데 확 갖고 가지질 못했다고 네 확 갖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네 솔직히 거기에서 한 명 두 명 내가 볼 때는 두 명 정도는 아까워 여태까지 만난 인연 중에서 음 못해도 아까워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상 지금 보니 다 그렇고 그래 음 응 특별한 환상 이런 것도 없었지만 너는 용기가 없었다 이거야 음 연애는 용기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음 결혼의 용기가 없더라는 거야 음 지금 바라보니 만날 수는 있다 너 이번에도 차면 근데 이 사람이라면 내가 볼 때 결혼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는 있을 거다 새로운 남자 마흔 넘어서 오면 네 온다 그러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올 거야 네 그러니 이번에도 차면 넌 진짜 없다 혼자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이제 남자 그만 차 이제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만났을 때 내가 희생인 거야 어떻게 알아봐요 그 사람인지 헤어지고 나서 인연이 들어와 3개월 6개월 한쪽으로 너도 못해 헤어지고 난 후에요 응 그리고 날 헤어지고 끝바지 지점에 거의 이별을 똥박을 할라 할 때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? 왜 남자들이 나 남자친구인데 왜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이런 그 계기 분명히 암실은 줄 거야 아 그때 암실을 줄 때 만약에 이별을 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네 그때는 정말 괜찮고 금면성실하면 성실성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착하면 되잖아 네 또 착 너무 무더 이게 답답한 친구를 또 못 본단 말이야 그쵸 저 못 봐요 언니 그거 못 봐요 놀러 갈 때 놀러 가야 되고 집에서 아주 그냥 어 쉬는 날이면 잠이나 자는 이런 거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못 봐요 네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돼 근데 가끔은 나도 힘들 때는 내 이상 내 생각하는 것과 그도 힘들 땐 좀 쉬게 놔뒀다가 이렇게 가고 답답하다만 느끼면 어느 결혼도 못합니다 자꾸 결혼 못할 운세로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결혼 못할 옆에 끼러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혼은 분명히 한다 늦게라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 마흔 하나쯤 돼서 정말 인연의 짝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것이 너의 인연인지라 그냥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응 마음 내리고 이상한 내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이동수는 없습니다 네 어 특별히 지금 다른 걸 공부해서 이 뭐 직업을 바꿀 것도 없고요 제가 볼 땐 요대로 요대로 알뜰살뜰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냥 부모한테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거는 응 결혼해서 순주들 안겨주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또 동생도 그 운때가 풀리니 얼렁얼렁 잘 길 막지 말고 얼렁얼렁 본인이 마음 고쳐먹어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지금 하는 일 말고도 투잡은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돈에 한이 서리고 네 돈에 내 스스로가 벌어서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럼 저 사업해도 되나요? 아직은 안 돼요 아 마흔하나 마흔 둘 정도 가서 준비를 더 하고 완벽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지금 이동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석불은 지금 완벽하지 못한 내가 그냥 구상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1,2년은 더 묵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 더 완벽하게 안 다음에 내가 사업으로 뛰어들어도 지금은 직장으로는 이동수가 없어서 그만두는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? 건강은 합니다 네 했었어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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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